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저는 쪼꼬우유를 떼게 줘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 가니까 두 개 사면 한 개 끼워준다고 합니다. 하나 먹고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아까 앞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커피, 제가 아시는 분에게서 산식사님이라고 저희들 유원플러스균 대리점입니다. 그분은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수영로탈이 있는 데서 하시는데 크게 합니다. 그분은 커피 매니아예요. 커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아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커피숍에 가면 로스팅기계도 억수로 비상갑니다. 그것도 자동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굉장히 하시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계속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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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 정유술, 정유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서 자기 커피숍에 이걸 억용하고 싶은데 정유주를 어디서 정유하려고 하면 정유기가 있어야죠. 동정유기. 그래서 중국산 10만원짜리 이런 거 말고 10만원, 11만원짜리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그런 거 사고 싶어 어디서 사 이렇게 묻기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앞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글이나 레이블을 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동정유기 동으로 된 정유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20리터짜리예요. 이거 20리터 이게 10리터짜리도 있고 30리터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20리터짜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리터짜리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해요. 이게 50만원 이게 포르투칼 포르투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온도계죠. 여기 안에서 그리고 이제 30리터짜리는 70 몇만원 이렇게 해요. 70 몇만원 그리고 이제 동구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고기는 조금 더 비사합니다. 이건 85만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쳐줬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커피숍에서 어떻게 응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몇 마디 할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손님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말 못했는데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커피숍에서 이런 정류기 이런 거 10리터짜리 정도만 사면 되죠. 일단은 먼저 작은 거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리터 같으면 실제로 뭐 얼마 못 씁니다. 이제 많은 양이 정류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걸 짠 걸로 한 50만원짜리 정도 사가지고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고 좋으면 뭐 그 다음에 20리터를 사든 30리터를 사든 여러분들이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류기에 보면 이제 이 정류기에 보면 이 안에 뚜껑을 열면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뚜껑을 안 열면 이제 7만 얼마인가 더 주면 이제 체반을 동으로 된 체반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한번 보죠. 이거는 지금 이건 알코올로 이거는 2리트짜리인데 너무 작아서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이 회사 한번 들어가보죠. 그러니까 지금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베레벨 그런 회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써보고 또 여러분한테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도 말씀도 드리고 이러죠. 제가 이거 한번 전화문의 10리트 전화문의 전화문의 해보니까 5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죠. 이거는 이 안에 물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나오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면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고 있고 이게 한 7, 8만원 정도 추가돼요. 이게 뭔가 이 안에 여러분들 보이죠. 여기 안에 이런 게 들어가요. 이걸 넣으려고 하면 7, 8만원 정도 돈이 더 추가돼가지고 하는데 커피숍에서 쓰려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커피향을 뽑아야 되잖아요. 커피향 여기에다가 커피를 가득 채워요. 로스팅 행거 원두를 채우는 거죠. 채우고 이 밑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을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커피향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고 이 위에다가 아까 그 채반 같은 걸 놔두고 거기다 커피 원두를 가득 채워놓으면 밑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정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냉각이 되는 겁니다. 냉각이 되면 쫄쫄쫄쫄쫄 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야 되면 원두커피 향 원두커피 향이 나는 정류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류수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커피향이 샤악 퍼지는 이런 걸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커피향을 뽑을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 아이디어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커피 술을 만들어버려요. 원두 있죠. 원두 그걸 갖다가 좀 갈아가지고 약간 쌀알보다 약간 더 작게 갈아버려요. 갈아가지고 제가 앞에 동영상에 보여드린 거 있죠. 20mm 유리병 같은데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저희들 유원플러스균을 넣으면 늦어도 한 달이면 커피술이 돼버립니다. 커피술 그러면 커피술을 여기다가 넣어요. 넣어가지고 불을 가열하면 그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다 불을 가열해도 78도 술이 되면 그게 알코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커피술 알코올 그게 78도만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정발이 됩니다. 여기서 커피술이 나옵니다. 커피술 그래서 그 커피술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커피 원두를 가지고 저희들 유원플러스균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종작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억수로 야무지고 싫어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술 넣고 누룩 넣고 뭐 넣고 전혀 안 넣어도 이것만 가지고 한 달 정도면 커피술이 돼버립니다. 그 술을 여기다 넣고 정료를 하는 거예요. 정료를 하면 정료를 하면 커피 정류주가 나오는 거죠. 그 정류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술을 판매하려고 하면 소규모 술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되며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니 커피숍에서 술 팔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팔지 말고 그렇게 정류주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 술 이렇게 커피 먹을 때 그 술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술을 그러면 커피도 원래 카페인 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면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술을 한두 방울 이렇게 정류주를 만들어가지고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면 그 커피 맛이 또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효식초 그 술에서 좀 더 가면 좀 더 가요 한 1년 정도 놔두면 발효식초가 되죠. 커피식초가 됩니다. 커피 발효식초가 그걸 일반 커피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커피 맛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술을 이렇게 커피 술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정류주로 해서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커피 맛이 여러분 가게 여러분 커피숍의 만의 커피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저는 커피만 정류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커피 정류할 때도 로스팅을 좀 진하게 한다든지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로스팅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커피라고 하면 머리부터 찌꺼 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로스팅을 한 거 아니면 어떻게 한 거 어쩐 거 이런 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특유의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정류할 때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재료의 로스팅 그런 그런 거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정류수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사겠다 그러면 소규모 술 만드는 허가가 있어요. 그걸 구청에 꼭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소규모 술 만드는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받고 하게 되면 불법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법을 어기서는 안 되거든요. 법을 지키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2017년 이후부터 소규모로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허가를 잘해줍니다. 식당 같은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가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은 엄청 친절하죠. 그래가지고 펴바로 안 가면 무조건 친절합니다. 뭐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우리 동네 저희들이 부산 친구인데 얼마나 친절한지 그럽니다. 공무원이 오히려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해줍니다. 그런데 펴바로 가면 완전히 인상을 쓰죠. 왜냐하면 자꾸 구에 가게들이 자영업자들이 자꾸 폐업하면 공무원들은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뭘 하겠다. 막 좋아서 날립니다. 너무 친절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한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지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법 절차를 밟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가지고 도대체 뭘 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커피만 가지고 만들어낸 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가지고 커피술을 만들었어요. 그 술을 가지고 정류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아로마 향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 나는 그런 아로마들을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류를 하면 아로마 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류주하고 커피하고 섞는 거죠. 섞어서 여러분만의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커피숍 가니까 다른 데 가니까 그냥 커피에다가 커피 술 가지고 정류한 그거 한두 방울 넣어서 맛을 내주던데 저쪽에서는 커피 정류한 술하고 무슨 아로마 그거 하고 이렇게 섞어서 맛을 내주더라. 그걸 하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좋은 향이 나면서 커피 맛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숍만의 스토리.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류기 꼴랑 5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걸 얼마든지 실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리터짜리는 양도 조그맨해요. 조그맨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옆에다 가스레인지 밑에 하나 딱 갖다 놓고 손님들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쫙 끼리고 하면 이 퍼포먼스가 됩니다. 뭔가 이거 뭐 하는 건데 하면 이런 거 이런 거 정류하는 건데 또 정류도 이게 아주 애절하게 나와요. 한 방울를 한 방울 똑똑똑 뜨려지니까 그거 좀 담아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커피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이 어떻는가 이러면 고객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제일 비싼 게 공짜입니다. 제일 비싼 게 공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단골 고객들 있잖아요. 단골이라는 거는 한 번 오고 또 오는 사람이 단골입니다. 그 한 번 오고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한 번 왔는데 또 왔다. 무조건 단골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커피 술을 만들고 그걸 정류를 했는데 한 두 방울 딱 드셔보십시오. 어떤 어떤 향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아로마 같은 걸 여러분이 정류를 했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로마도 식용 아로마를 해야 되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독성이 전혀 없는 거 그건 어떻게 아는데 인터넷에 보면 오만 그릇 대만 게 다 나와 있는데 다음에 제가 황사람 박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한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 같은 것도 솔직히 우리가 한 50가지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100개, 1000개 알 필요는 없는 거고 한 50가지만 알아도 얼마든지 응용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또 아로마 술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하면 향이 잘 난다 아닙니까? 여러분만의 커피숍 여러분만의 냄새 여러분만의 향 여러분만의 맛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이제 커피숍이 많다 불경기다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다 QR코드 없으면 못 들어온다 그 끌리게 하다 보면 장사 안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아예 그냥 꿈도 못 끄는 걸 여러분들이 해뿌리는 겁니다. 확 해뿌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무작시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사실은 10개 중에 9개가 대부분 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9개의 실패 다음에 1개 그게 대부분 다 대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 대빵 나오면 9개 다 만회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공한다 실패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하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냥 50만원 들여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하겠어. 이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균을 사용해야 됩니다. 발효를 하려고 하면 커피, 술을 만들려고 하면 물론 오만때만 균이 다 있죠. 누룩을 써도 되고 횡원을 써도 되고 오만때만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유원플러스균 이걸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신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성심성의껏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상도의 정의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균을 가지고 발효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발효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류를 잘할 수 있도록 오만때만 걸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제가 하도 말만 해가지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